불산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찬 처자미상 1800년대 초협이구요. 하절불산주 이렇게 되어 있구요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 1. 쌀 한마리를 여러번 씻어 가루를 내고 주먹모양으로 만들어서 찐 다음 끓는 물 6사발을 섞어 풀어준다. 2. 차게 식으면 밀가루 5도, 노릇가루 1대를 고려 섞어 술을 빚는다. 덧술 빚기 3일 후 1. 쌀 3마를 여러번 씻어 찌고 차게 식힌다. 2. 앞서 빚은 밑술에 섞는다. 3. 여길 후에 맑아짐은 거른다.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.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